모듬의 2인분 모듬의 2인분 동영상 찍혔어 모듬의 게장 이게 트렌드야 음식점인데 사람에 대한 청을 읽어 오징 또 뭐있냐 이건 꼴뚜기 이게 대박인데 꼴뚜기하고 이건 뭐지 이건 전어 이건 뭐지 무슨 의냐 좀 기린가? 김치랑 같이 먹으라고 하지 이거 홍어인가? 홍어인가 보다 홍어 아니야? 타킨 홍어가 아니라 그냥 홍어 같은데 맞아 그런거 같애 막 가시 가시가 중간중간 점프에 있는게 들은 느낌 고마 굴 꼬마 음 맛있네 먹을만하다 고맙운 나뉘 서로 national 하고 우리 택 tidak 감사합니다.